전화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기아이 이노베이션이요. 어떤 거요? 기아이 이노베이션. 기아이 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그람 비중이요? 10%고요. 26,000원에 샀어요. 조금 비싸게 샀네요. 일단 이거는 비싸게 산 걸 떠나가지고 회사가 안 좋아요. 그냥 비싸다, 안 비싸다를 떠나가지고요. 그렇죠. 26,000원이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아요. 2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26,000원이 비싼 거 아닐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기아이 이노베이션을 재물로 한번 보세요. 지금 회사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못 버는 것 같아요. 못 버는 것 같은데 그 못 버는 수준이 그냥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못 버는 수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이죠. 200억의 적자를 내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2020년에는 올해 영업이익은 600억의 적자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600억씩 날려먹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내 돈 가지고 자, 네가 영업을 잘해봐. 내가 네한테 투자를 해줄게라는 개념을 원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내 돈 가지고 한번 돈 벌어와봐 했는데 이 기업은 계속 600억씩 날려먹고 있는 기업인데 뭘 기대하고 지금 사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2만 8천 원이든 2만 원이든 1만 8천 원이든 비싼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뭐가 됐든 간에 비싸요. 이런 재무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왜 상장이 됐는가? 기술 특례 산업이라고 해요. 신략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략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고 앞으로 신략이 될 만한 물질들을 개발하다 보면 우리 왜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갑자기 우와 유레카 이런 물질이 있다니 이야, 이거면 치매가 극복이 될 것 같아요 하면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후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돈 까먹는 기업이에요. 그냥 계속 연구만 할 거니까 투자자분들 돈 좀 주세요. 우리 돈 다 떨어졌으니까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A씨 돈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돈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진짜 대박 한 방 터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히 대박 한 방 터지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도박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혹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도박을 하고 싶으세요, 혹시? 아니요. 네. 도박은 해가지고 도움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기다릴 거면 괜찮은 기업이 돈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안 간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을 대박 한 방 노리고 투자하는 게 이게 어떻게 투자냐? 이거는 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차트를 보니까 2만 6천 원이 조금 비싼 것 같고 지금 2만 원, 1만 8천 원 자리 잡는 거 이런 식으로 분석할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인 데다가 상장할 때 기술 특례 산업으로 등장이 되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약 바이오 요즘에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분위기가 조금 사라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 줄기세포 치료제부터 해서 유전자 가위 조작을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제약 바이오 쪽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엮여 있다 보니 그러면 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조금 생기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안 팔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 주가가 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도박을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라오게 되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진짜로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는 우리 임상하고 있는데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하면 갑자기 상한가도 가고요. 또는 임상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갑자기 그냥 주가가 여기서부터 최근에 이렇게 막 주가 폭락 나왔죠, 10월에 그죠? 저런 식으로 이상급등 급락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올라갈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에이, 나 이거 싫어 하면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가 그냥 이상급락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기업을 사시면 전문가들한테 상담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기업을 상담받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도박을 하고 있으니까 운에 맞게 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은 애초에 사지 말던가 본인이 도박을 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냥 내 인생 운빨에 걸어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안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올 때 한 2만 4천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나 지금 이 상승세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으니까 손절하더라도 이 상승세가 지속되는 공간 속에서는 최대한 끌고 가보면서 가는 거고요. 최대한 올라가다가 아니다 싶을 때 손절하면 되니까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 한 2만 4천 원대까지 일단 들고 가보자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저기서 이상 급등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안 간다 싶으면 역시나 손절을 각오하셨다면 저 자리쯤에선 손절하셔가지고 건강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